삼군서! 삼군서! 아이고 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너무 뜻깊게 의미 있는 날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덥지만 괜찮으시죠? 네! 해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바람도 좀 설렁설렁 불고 괜찮으시죠? 네! 실물로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뻐요 이쁩니다 여기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인간은 직접 보고 저렇게 인간은 저렇게 보고 이렇게가 훨씬 낫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날씬해 보이는 친구들을 실제로 보면 빵빵해! 이 정도로 날씬해야 여기서 날씬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실제로 봤을 때 딱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약간 통통해 보이는지라 아하하하하하 노래 몇 곡 더 불러도 될까요? 네! 네! 반쇄요! 신나는 노래를 불러면 괜찮겠습니까? 네! 제 노래 중에 댄스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 사랑아! 오늘 여러분만 믿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이렇게 좀 얌전하게 들으시면 제가 너무 민망해지는 노래라서 같이 좀 즐겨주셔야 될 텐데 가능하실까요? 네! 네! 사랑아!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노래 아세요? 네! 아시면 신나는 마음을 좀 어떻게 어떻게든지 간에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랑아! 같이 돌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소리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